안녕하세요 루루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바람개비 쪽지를 한번 접어볼게요 이렇게 안쪽에 글을 접어주세요 먼저 삼각형이 될 수 있게 접어주세요 한 번 더 삼각형이 될 수 있게 접어주세요 이 선이 이 선에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 펼쳐주세요 돌려서 이 선이 이 선에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 돌려서 이 선이 이 선에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 돌려서 이 선이 이 선에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 이 선이 이 선에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 이 상태에서 접었던 선을 다시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번엔 이쪽 이번엔 이 선 이번엔 이 선 올려준 다음 다시 내려주고 이쪽 한 장을 들어서 이쪽 선 따라서 이쪽 선 접어주세요 뒤집어주세요 뒤집어주세요 이 끝이 중심에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 나머지 부분도 똑같이 접어주세요 펼쳐주세요 펼쳐주세요 뒤집어주세요 이번엔 이 선이 이 선이 이 선에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 이쪽 들어주고 이 선 위에 선 맞춰서 접어주세요 이 선을 맞춰서 접어주세요 이쪽도 똑같이 이 선이 이 선에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 이 선이 이 선에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 이 선이 이 선에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 그 다음 이 선 들어서 이 쪽 선 따라서 안쪽에 넣어주세요 이 쪽 선 접어주고 이 안쪽 선 접어서 넣어주세요 이 쪽도 마찬가지로 이 선 안쪽에 이 선 이 쪽 선 따라서 접어주고 그 다음 이 쪽 선 안쪽에 넣어주세요 나머지 부분도 똑같이 이 선 이쪽도 들어서 이 선 이 선이 이 선에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 이 선이 이 선에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 이 선을 이 선을 이 선에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 이 선이 이 선에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 짠! 이렇게 바람개비가 완성됐어요 이쪽을 펼쳐서 안쪽에 글을 써주세요 이렇게 하면 멋진 바람개비 쪽지가 완성돼요 멋진 바람개비 쪽지를 접어보세요